시간여행자 여러분, 배낭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위생필수품으로 채우세요. 지금 우리는 가장 청결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치약도 잊지 마시고요. 몇몇 고대 문명에선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라비아 고무와 그을음을 섞은 걸 사용했습니다. 아니면 소금과 민트, 붓꽃, 그리고 후추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한 치과의사가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사용해봤다는데요. 잇몸에 썩 좋지만은 않았다고만 말해두죠? 약 5천 년 전, 이집트와 그리스 사람들은 이빨 사이를 닦기 위해 작은 나뭇가지를 비볐다고 합니다. 몇 세기 후 비누가 나타났습니다. 예스! 끓인 지방과 젤을 섞은 것이었죠. 아... 그렇게 더운 기후에서 사람들은 하루에 4번까지 몸을 씻었습니다.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소다회를 사용했다네요. 고대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상수도를 발명한 후로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요. 물이 큰 탱크에 저장되어 있어서 종종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목욕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목욕은 단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사교활동이었어요. 사업가들은 호화로운 목욕탕에서 거래를 성사시켰을 거예요. 네, 로마인들은 공중화장실로도 유명했습니다. 중앙에 구멍이 뚫려있는 석판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이었는데 으... 개인 칸막이 없이 모두 한 줄로 늘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를 보고 또 옆사람이 와서 이를 보고 네... 세척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로마인들은 막대기 끝에 스펀지를 붙였습니다. 스펀지는 보통 식초나 소금물로 채워진 용기에 담가두었는데 공용이었어요. 으엑 이 공용 스펀지가 최초로 사용된 세척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고대 사람들은 돌, 조개껍질, 심지어 막대기도 사용했어요. 아야! 종이가 위생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중국에서 6세기에 이르러서야 나왔습니다. 이미 14세기에 중국은 1년에 화장지 천만 팩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고대 로마인들은 면봉으로 귀를 청소했습니다. 단지 그 당시 면봉이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죠. 또 핀셋으로 채모를 제거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문명에서는 실을 사용했는데 역시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용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모 기술이죠. 이봐요. 고장나지 않았다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목욕을 했습니다. 물론 단지 몇 분 동안만 욕조에 들어갔다 나왔지만요. 그리고 목욕은 대부분 미적인 이유 때문이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후에 온수목욕으로 바뀌었죠. 몸을 씻기 위해 그들은 모래덩이, 각질 제거에 좋겠네요. 진흙, 재, 그리고 심지어 화산암인 부속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몸에 오일을 바른 다음 특수한 금속 장비를 사용해 오일을 긁어내는 거였어요. 고대 중국의 목욕탕은 오늘날의 스파와 많이 비슷했습니다. 목욕 외에도 손톱 손질, 마사지, 심지어 간식을 곁들인 차까지 제공했어요. 그때는 아직 없었던 치약 대신에 호흡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작은 향나뭇가지를 씹었죠. 중국인들은 15세기에 처음으로 실제 칫솔을 발명했습니다. 대나무 막대에 멧돼지 털을 붙여서 만든 거였어요. 이 멧돼지 털은 1938년이 되어서야 나일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좋은 위생으로 존중받지 못한 시기였던 중세 영국 사람들은 물을 마시거나 식초와 민트를 섞어서 입을 헹궙습니다. 종종 약초 침전물과 꽃물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천으로 비벼서 치아를 닦았습니다. 중세 시대의 화장실은 고대 로마에서 사용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구멍이 뚫린 석판 혹은 나무판자 같은 걸로 만들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때는 개별 칸은 있었어요. 그리고 뒤처리는 마침내 막대기와 돌에서 풀과 건초로 옮겨갔고요. 이런 화장실에서 장미 냄새가 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창문을 열어두는 건 필수였습니다. 어떤 성에서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꽃과 향이 좋은 허브로 화장실 바닥을 덮었어요. 그리고 물을 내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중세성의 변기는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끄럼 장치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아래 조심하세요! 16세기에는 목욕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족도 중요시하지 않았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목욕을 한 달에 한 번만 했습니다. 그녀의 후계자 제임스 1세는 아마도 평생 한 번도 목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16세기 말에 우리는 비로소 수세식 화장실을 발명했습니다. 그게 일상화되는 데에는 250년이 넘게 걸렸지만요. 17세기 프랑스 사람들은 목욕을 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리넨 셔츠를 자주 갈아입어서 몸을 상쾌하게 하는 거였죠. 그들은 또한 리넨이 신체의 독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빨리 감기를 해서 1800년대로 갑시다. 마침내 세계에 샴푸가 생겼어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고대부터 샴푸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무한자 나무 열매, 구스베리, 히비스커스, 그리고 많은 다른 머리카락에 좋은 허브들을 섞어서 두피를 마사지했어요. 그들은 이 과정을 샴푸라고 불렀고, 19세기 초에는 세계로 퍼져나갔죠. 빅토리아 시대 때 목욕하는 것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매우 추웠어요. 만약 따뜻한 물에 적신 천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발, 얼굴, 겨드랑이,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문질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겨졌죠. 빅토리아 시대에 빨래를 하는 것은 훨씬 더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얼룩이 묻은 옷을 우유에 30분 동안 담그거나 버터를 문지르기도 했어요. 얼룩의 종류에 따라 달랐죠. 그러고 나서 암모늄과 세척용 소다를 섞어서 밤새도록 천을 완전히 담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빨래를 하기 전날이면 다른 날보다 적어도 2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4시 혹은 그보다 더 일찍 말이에요.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비눗물과 요즘 세탁기의 교반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돌리라고 불리는 것이 달린 커다란 빨래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19세기에도 다들 여전히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목욕하면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실내배관이 부족했다는 거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는 문화는 19세기 중반에 상수도의 발달과 함께 출현했어요. 1850년대는 또한 미국 사람들이 욕조와 화장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화장지는 화장실을 위한 약포지라고 불렸죠. 이 제품은 500장짜리 대형 패키지로 판매되었고 가격은 50센트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약 15달러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9세기 중반 이전에 미국 사람들은 뒷처리를 위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뭐 나뭇잎, 신문, 잡지, 그리고 옥수수 껍질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싫어해요. 규칙적인 손 씻기와 같은 위생 붐이 일어난 건 세균이 발견된 덕분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전염병이 나쁜 공기 때문에 퍼진다고 생각했죠.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이 나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두었습니다. 19세기 중후반에는 손 씻기는 의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대중들 사이에서 일상화되는 데는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때가 1980년대예요. 화장지는 옛날에는 다양한 색상으로 생산됐지만 오늘날 미국에는 색이 들어간 화장지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염색은 여러 화학 색소들을 포함하는데 그게 특정 부위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네요. 그리고 모든 다양한 색상의 생산품들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종이를 염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백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엔 주로 흰색의 화장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치약도 지난 세기 안에 많이 변했습니다. 20세기 초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면 이상한 비누 같은 뒷맛이 입안에 남았었습니다. 네, 1940년대까지는 치약에 비누가 들어갔었거든요. 비누는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줬지만 그 이유로 SLS로 더 잘 알려진 라우릴 황산나트륨으로 대체됐어요. 20세기에 개인 위생에 또 다른 혁신이 있었죠? 물티슈 말이에요. 야호!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티슈가 화장실에서 뒷처리를 할 목적으로만 발명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제품이 만들어졌던 50년대에는 이동 중에도 손을 깨끗이 하기 위한 거였어요.